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교황은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합니다. 현직 교황의 총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위기를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게 바라봅니다. 도덕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와 과학 측면에서도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생각은 주기 직후 반포한 회측 참미바드소서와 최근편엔 하느님을 참미하여라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교황청의 외교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교황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UAE 두바이를 방문합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에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교육해 이 세상의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희망은 각국의 자연의 정치에 대한 의구와 유일한 인상의 환경의 교육의 힘을 통해 환경의 생قي 상징을 총회에 앞서 지난 6일 UAE 아부다비에 약 30명의 종교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관 모임인 글로벌 신앙서밋이 진행됐고 교황청에서는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교황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가 화성연료의 주요 수출국인 UAE에서 열리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총회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화성연료 수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결장협착증 수술을 받아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당시 파롤린 추기경이 대신 참석해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